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동통한 새우와 베이컨, 양송이를 넣어서 까르보나라를 만들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소떡소떡, 후라이드 닭다리, 감자튀김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와우 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맛있지 않지만, 양송을 넣어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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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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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아까 보살으로 부담 맛은 소스 오자마자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와우 와우 그는 마늘 조그마함 새우 매운 고추 파, 모자 소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아삭아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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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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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국물이 많아서 불러요! 아주 맛있게 쥐어ㅋㅋㅋㅋ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국물이 많아져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